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X6 X-Drive 40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87,000k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소입니다 이 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칼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러프랑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폰칩 보이지 않고요 반대쪽도 살펴볼게요 반대쪽 역시나 관리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측면 휠 컨디션 링크팩 활기수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4.78로 5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두어 쪽 살펴보시면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눈폭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리얼 휠 컨디션 링크 뚝 생활기수 참고 부탁드릴게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6.68로 8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체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넓고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리얼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리얼 휠 컨디션 링크 쪽 생활기수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 고스드 도어 작동 잘 되네요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 문폭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수 없는 상태고요 타이어는 피렐리입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가죽 컨디션 좋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있고 A플러 쪽 하만 카드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8만 7천 6백 8십 1키로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핸들 열선 있고 패드에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드 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앞쪽에 HUD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위쪽 볼게요 썬루프 있고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위신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수증기어 넣어볼게요 휴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360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오토 스탑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이 차량 보조키까지 키 2개 마련되어 있고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VR로 이동할게요 VR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고요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고 열선 시트 있습니다 시가 잭으로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컵홀더 2개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볼게요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흰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엔진은 볼게요 엔진은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엔진 쪽도 볼게요 찾아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전혀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측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만은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만은 없습니다 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전혀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보호해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편만은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만은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네요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X6 X-Drive 40D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라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온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